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상자를 접고 있지요? 네, 지금 작업 중이에요. 2번 2번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작동해요? 여기를 누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12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4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5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5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 네. 어제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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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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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